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포럼을 열었습니다. 채 GPT 활용 전략,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적 문제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곧바로 열린 패널 토론에선 기업과 함께하는 인재향성 프로그램 등 경기도의 역할과 구체적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적용하고 응용하고 싶다며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 계획도 밝혔는데요. 장애인으로 구성된 GPT 창작단 시범사업, 미래산업펀드 500억 원을 조성해 GPT 스타트업에 투자,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함께 GPT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21일 경기 GPT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 3월 말까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독립야구리그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가 21일 개막전의 시작으로 올해 시즌에 막을 올렸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처음으로 출전수당을 지급한다며 선수들과 구단 운영자들에게 응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당 8만 원의 선수 출전수당을 신설해 선수들이 회비 부담을 덜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또 국내 프로구단 2군, 일본 독립야구단과의 교류전도 추진해 선수들의 기량 확대도 놓치지 않을 계획입니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주로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방출된 선수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출범시킨 후 5년째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0명의 선수가 프로리그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저출생대응 인구해법 마련을 위해 20대에서 40대의 남녀 공무원 100여 명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기존 인구정책토론이 전문가를 초청해 이뤄졌다면 이번 토론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했거나 앞둔 실제 20대에서 40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점이 달랐는데요. 신혼부부 집 구하기가 어렵다, 육아 때문에 눈치 보지 않는 조직무나 남성 육아일직 장려가 필요하다 등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김동현 지사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를 연 의미를 밝혔습니다. 본격 토론회에선 결혼, 임신, 출산, 난임 등 현장에서 느끼는 저출생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경기도 저출생대응 인구전략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제3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1차 협의회를 열고 신규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이라며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1차 협의회에선 경기도 청렴도 향상 계획 보고와 올해 추진 과제를 의결했는데요. 청렴도 향상 계획에는 청렴으로 변화와 기회를 열어갑니다라는 비전과 국민권익이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4대 전략과 15개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